기상캐스터 배혜지 부정적인 입장이 여전하고, 여야도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은 모두 63건. 이 가운데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야는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배부상안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로 4.3특별법 개정안은 비쟁점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다 회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구상의 방법과 규모,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더 협의를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처리되지 못하면 4.3특별법 개정안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국회는 다음 달 7일부터 26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국감이 끝나면 여야는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이 기간 법안 심사도 병행되지만 예산안 심사에 따른 여야 간 기싸움으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의하신 분, 행안의 소위원님, 법사위원님 이분들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처럼 야당 국회의원을 만나고 부탁도 해주십시오 부탁드리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지난 4.15 총선에서 4.3특별법 개정 등 4.3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하루빨리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